버릴 건 버리고 채울 건 채우고 싶다는 너의 강한 그 의지에 엄마가 솔직히 놀랬다. 한편 걱정도 되지만 너의 강한 의지라면 엄마 잘할 수 있겠다는 믿음도 생겼고 참 대견스럽더라. 지금 많이 힘들겠지만 너의 처음 마음 먹은 것처럼 너의 인생 설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걸 채워왔으면 좋겠어. 엄마가 너 돌아올 때 생겹살 맛있게 삶아놓고 기다릴게. 소심 잃지 말고 힘내고 사랑해 사랑해. 우리 지은이 건강 잃지 말고 항상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야. 그러니까 항상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할 때. 자 열심히 하자 화이팅. 지은아 니가 생각했던 겁니다. 잠깐만. 지은아 니가 더 힘들어 지금. 니가 집에서 막내여서 항상 뭐 하는 것마다 걱정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힘든 데 가서 도전하는 게 정말 너무 자랑스러워. 니가 힘든 만큼 더 많이 얻고 또 정신적으로도 많이 성숙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돌아와서 우리 맛있는 것 좀 먹으러 가자. 사랑해 지은아. 화이팅. 어. 이모 보고 싶어요. 오시면 과자 많이 사드릴게요. 이모 저가 가고 싶었던 정글을 이모가 가게 되네요. 저도 나중에 좀 크면 이모하고 같이 시간을 내서 나중에 정글에 같이 가요. 이모가 참 대견하고 자랑스러워요. 이모가 참 대견하고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저가 거무지를 땄으니까 더 힘내세요. 화이팅 사랑해요. 그래서 지금 막 다 보고 싶은 사람들만 다 나와 있네. 모르겠어요 지금 마음이 어떤 건지. 가족 품이 너무 첫날부터 너무 그리웠었고 얼마나 큰 우타리였었는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었는지 계속 날마다 느끼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아빠랑 하는 말이 있어요. 굿모닝 하고 나가면 아빠가 먼저 지은이는 아빠의 뭐? 그러면 저는 아빠의 희망 그러면서 저는 달려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게 되게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빠가 계속 보실 텐데 아빠의 희망이 여기서 무너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아빠 태양이 여기서 막 저물어 가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서도 아빠가 늘 아침마다 나한테 늘 응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덕분에 계속 힘을 낼 수가 있었어 아빠 그리고 우리 엄마 너무 사랑해 출국하는 날까지도 짐 싸는 것 때문에 엄마가 잔소리하고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나왔는데 그게 되게 마음이 걸리더라고 더 믿음직스러운 딸이 될게 엄마 엄마 아빠 사랑해 말을 못하겠다 모르겠어요 그때 느낌이 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그냥 꾹꾹꾹 쌓아놨던 버튼 딱 누른 느낌이었어요 그리움 있게 폭발한 것 같은 느낌 갑자기 익숙한 그 거실 장면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솔직히 막 다 들리지도 않았어요 소리가 작았었는지 아무튼가 막 뭐가 폭발해가지고 거문띠를 땄다고 하던데 다행이에요 아무튼간 우리 조카가 저 대견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보고 싶어요 실제로 이렇게 놀아볼게요 어? 글쎄요 많이 걱정돼요 그냥 정말 물가에 내놓은 아기처럼 글쎄요 많이 걱정돼요 그냥 정말 물가에 내놓은 아기처럼 진짜 찬데서 자고 있진 않나 그리고 나이 드니까 왜 이렇게 수염도 빨리 자라는지 수염도 많이 자랐을 것 같고 또 잘 그을리니까 정말 까...